이 남자군 절대 안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온다고 운명이 바뀌나 그래서 관상이 바뀌고 팔자가 돈다면이야 나도 신이 나서 안 했어 안 했잖아 다시 한번 얘기해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 진짜 직업은 가수거든요 자 그럼 지금 다시 시작하자 12월 새해 개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